네 여기는 양산 최고의 맛집 소고기 전문점 백정입니다 고기가 먹고싶어서 왔는데 뻥이고 대리운전 중에 사장님 얼굴이나 지나가다가 한번 보려고 왔는데 고기가 없어서 지금 몇시냐면 몇시야? 9시 30분 고기가 없어서 장사를 하는 큰일입니다 고기가 없어서 백정 아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우 아 진짜 깎든가 밀든가 해야 되겠다 하여튼 백정은 장사를 안한다는 거 고기가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하신답니다 감사합니다 뿡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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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